무명을 밝히고 12월 8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인 켈릭토닉 대표 유창욱 건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인 켈릭토닉 무슨 뜻인지요? 하고 또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아키 켈릭 아키 토닉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홍보를 하다가 보니 아키 토닉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걸 쓰게 됐는데 이제 캘리그라피 이야기할 때 또 켈리를 합시다 보니까 아키 켈리 토닉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어져오던 어떤 사무실의 이름과 합시다 보니 라인 켈리 토닉이 아 그래서 아키텍처는 뭐 그런 단어는 이제 뭐 다들 네. 아키토닉이란 말은 그거는 이제 시적으로 건축한다. 아 시적으로 건축하다. 네. 쉽게 그냥 해석을 하면 그런 쪽이고 원래는 이제 뭐 어원을 찾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단어라서 아 시적으로 건축하다. 네. 아 정말 시적입니다. 자 오늘 스무 번째 시간이에요.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네. 음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매년 한 해 한 해 보낼 때마다 항상 무언가 아 이번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많이 했어. 네. 네. 이런 느낌이 좀 많았었다면 네. 코로나 이후에 뭐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 첫 행이지 않을까? 어. 네. 활동을 좀 바깥으로 한 게 첫 행인 것 같은데 아 네. 느낌은 2023년도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한 한 해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뭔가 명확하게 어떤 거 하나를 잘 해결을 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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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이제 시작할 만한 사전 준비를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드나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나니까 그래서 뭔가 좀 해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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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또 가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이 이제 스무 번째니까 왠지 20, 스무 번째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네. 이제 12월 말이니까 올 한 해 그리고 2021년 쭉 한번 이제 방송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생각이 나세요? 21년도 쯤에는 이제 저도 이제 처음 하는 자리가 되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건축을 생각하실 때 조금은 이제 시작 단계에서 네. 네. 약간 집을 돈으로 생각지 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들려오는 키워드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렸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이슈화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금리에 대한 이야기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 네. 그로 인해 가지고 건축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슈 쪽으로 점점 점점 알려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하면서도 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건축 얘기를 하는데 왜 사회 변화? 사회의 어떤 이런 시사?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모든 게 다 연관이 없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다 관련이 있고. 네. 제일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 같은 경우에 건축학이라는 게 예술학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친숙하게 볼 수 있듯이 공대계열로 이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이쪽 분야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정의를 하기가. 네. 네. 그러면서도 또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너무나도 직격탄을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사회 변화에 작은 이제 날개짓이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네. 네. 건축은 다 두드려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학생 때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또 대중들이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이 이뻤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러한 상대적인 어떤 주관성에 맞춰줘야 되고 근데 이제 짓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종합예술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게 건축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벌써 40대지만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죠. 네. 진짜 복잡한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들으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아 그래 좀 예뻐야 돼. 멋있어야 돼. 하지만 요즘은 안전해야 돼 라는 생각. 그러면서 또 경기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 좋은 재료 멋진 거 다 하고 싶지만 또 상황이 경제적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유 건축은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건축 어렵죠? 어렵지 않은가요? 아 제 생각에는 이 건축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쉽게 개인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네. 갈수록 어려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알아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서 건축에 대해서 소개를 본인들의 생각들을 말씀하시는 전문가 분들 보시면 시각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각이 틀리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 듣고 있으면 다 맞는 이야기들 너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1닭이 이런 2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양성이 어떻게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것도 혁신이라는 것도 너무 다양한 분야와 이제 결합이 건축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좀 갈수록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은사님도 그랬고 아버님도 건축을 하시니까 아버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건축을 할 때 작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많은 분들이 60대부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어릴 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런데 이제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젊을 때도 이제 그런 걸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가 훨씬 더 경험이 쌓여서 많은 어떤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정말 이거는 한번 해봤으면 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60대 때의 건물이 진짜 내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으면 하는데 그런데 흔히들 저희들은 건축,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초반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좀 1차적인 목적인 것도 있어요. 방송을 하면서 이게 너무 건축을 이제 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최근에 이제 훨씬 많이 부각되고는 있는데 영끌족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파트를 이제 대출을 내서 산다든지 그런데 뭐 집을 사든 건물을 짓든 대출을 안 받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얼마짜리 집 이 시각이 저는 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비율이 안 맞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5대 4나 7대 3이나 5대 5가 되면 더 좋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의 9.9대 1이나 9.5대 1 정도 돼버리니까 부동산 건물이라는 거는 돈이라는 사고가 너무 강하니까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사회적 변화로 인해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아요. 빈집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2000년대 초에 그때 들었던 이야기도 2001년인가 2002년인가의 논문에서 벌써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이 수만 봤을 때는 100%가 넘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집이 없대요. 전부 다. 그 말은 우리 국민이 모두 집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인데도 결국에는 소수가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인당 집이 하나씩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그걸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말하긴 어려우나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면 이제는 그 비율이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년 사이에는 이제 좀 집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야 되는 상황이고 인구도 줄고 집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그런데 집을 저는 생각했을 때 어쨌든 부동산 개념으로 돈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살아가야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저희가 2021년도에 말씀드렸을 때 약간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저보고 제가 만약에 나이가 더 들어서 임종을 맞이할 때 어디에서 돌아가시고 싶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사무실과 같이 있지만 점포동에서 점포동 집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걸 너무 이제 집 이게 아파트 일변도의 개념으로 가버리면 부동산 개념으로 가버리면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뭐 땡땡 아파트 뭐 305동 1204호에서 나는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게 본인과 이제 가장 조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관련 있는 그런 쪽으로 집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2021년도에 말씀드렸던 생각이고 뭐 예상치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건축은 부동산이 무조건 부동산이 아니라는 시각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점점 늘어난다면 네. 건축이 점점 문화가 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뭐 초구층 빌딩에서 뭐 내 집을 소개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뭐 내 집을 소개하는 뭐 마당도 좀 갖고어져 있고 텃밭도 좀 있고 여기저기에 내가 이제 나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런 집이 남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네. 뭐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조금 전문가긴 하지만은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너무 아파트 일본도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유럽처럼 되지 않을까 작은 집을 사서 이제 그걸 꾸미면서 살아가는 네. 이제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뭐 작년 올해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집 관련해서 엄청난 새롭게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세컨하우스를 만약에 구한다면 어떻게 하는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아 우리가 집을 어떻게 좀 다가가야 하나 특히 뭐 빈집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고쳤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아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만 이제 조금 극복을 하신다면 네. 제가 우리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건축이라는 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계속 있다 보면 아 쟤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여기에 뭐 닥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자꾸 쳐다보면 네.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한 게 내가 뭐 공부라도 어딘가에서 빌린다든지 할 수 있으면은 네. 뚝딱하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쉬우니까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굳이 내가 뭐 자르고 재단하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요즘엔 또 리폼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것들이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으니까 DIY 시리즈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 집에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 고칠 부분들 또 내 집을 조금 있는 동안에 좀 안락하고 어떻게 좀 구조를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가구는 이제 만든다 생각하시지만은 요즘에는 커튼이나 이런 것들도 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1차 작업은 다 돼 있으니까 매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어떤 폐부리기 변화가 이제 집에 분위기를 바꾸듯이 네.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시작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너무 다양한 문양의 시트지도 많거든요. 어떤 부분에 뭐 별을 좀 달아보신다든지 아 네. 굳이 무조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된다 건축물 신축을 해야지만 건축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 네. 그 소소한 것 하나가 이제 건축을 시작한다고 봐시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뭐 그냥 놓여져 있는 어떤 공간이 점점점점점 내한테 제일 중요한 장소로 다가온다는 개념이 이제 2021년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아마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건축 이야기 라인 켈릭토닉 대표 유창욱 건축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건축이라든지 집을 짓는다 혹은 또 뭐 리모델링 이런 거 생각하면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조금 지나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 이 건축계 이 시장의 어려운 시기 좀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확답은 드릴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그렇죠. 내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어렵다. 그런데 예상은 내후년까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려워질 거라는 거를 2022년도 7월달 8월달 이때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21년도 2021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예상을 조금 하고는 있었거든요. 이제 시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사람은 살고 봐야 되고 국민들도 일단은 살아가야 되니까 국가에서 너무 돈을 많이 푼 거죠. 그럼 그걸 어느 정도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오래라고 봤는데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게 맞았어요. 맞기는 맞았는데 제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은 너무 급격하게 급격하게 예상치를 벗어났었죠. 뭐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비가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인상이 됐다든지 너무 이제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전쟁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전쟁도 금리 인상도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에 걸쳐서 변화해야 되는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비대면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다고 코로나 하자마자 이게 뭐 언제 그랬냐는 비대면으로 한두 달 만에 당연한 비대면 수업에다가 당연한 비대면 회의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는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한 분도 있지도 않았던 어떤 금리 인상 스텝들을 자주 겪어본 사람들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어버렸었는데 그게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되겠다라는 게 작년부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하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해상은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전반기까지는 힘들 것 같거든요. 변화는 빨리 올 수는 있지만 어려운 거를 극복해내는 게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기 때문에 절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의 직격탄이죠. 아까도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건축은 정말 작은 날개짓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게 건축 쪽이라서 이거를 너무 급격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가 저도 자세히 100% 조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일단 20%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10개의 일이 있었는데 8개밖에 없다는 거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에 건축사분들의 공급은 또 늘어났었거든요. 시험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 쳤는데 1년에 두 번씩으로 치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공급은 늘어났는데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사급만 이렇게 어려우면 모르겠는데 관급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관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수가 줄었어요. 수가 프로젝트의 어떤 종류는 다양해졌는데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프로젝트의 양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인 상황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나가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신규 어떤 건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움직임이 좀 둔해지겠네요. 그거는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20억 30억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직격탄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게 제일 효과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2015년도 16년도 어떤 전문가분의 글을 읽었었는데 그게 지금 강제적으로 금리가 올려졌지만 너무나도 바로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아파트가 반값이 됐다든지 수도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건축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 저는 어쨌든 잘 버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중분들이 지금 새로운 어떤 시각을 만드시는 시기라고 봐지거든요. 무조건 돈이 있어야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무조건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무조건 건축이 결국에는 내가 이걸 잘해놓으면 돈이 된다든지 이런 생각을 지금 인식이 재조정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건축사분들이 어렵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건축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재조정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사회도 계속 이어지는 사회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새로운 개념들이 지금 생겨나는 시기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고 지금 어려운 거는 잘 버티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24년까지 좀 어려운 시기가 계속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건축 그럼 지금 한 2년 더 기다려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무조건 미룬다고 등산은 아니겠네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어려운 시기 때문에 그런데 전제조건은 허가를 낸다든지 건축 신축 허가를 낸다든지 행정적인 거는 그냥 하시는 게 맞고요. 공사도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다가 좀 뒤에 하겠다라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건축 허가를 내서 건축 행위를 할 신축이 되든 증축이 되든 대수선이 되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마음 먹은 그 시기 때 하셔야 돼요. 자꾸 미루면 또 되는 게 아니네요.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화물연대에서 지금 정부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달에도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사회가 발전하면 그만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거를 겪는 대중 금액이 변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앞으로 이게 떨어질 것이냐 그건 참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다면 우리나라가 GDP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임금과 그에 맞는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금액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어렵더라도 어떻게 보면 1년 뒤에 공사를 할 때 물가 상승률분에 만큼 돈이 나가는 걸 감안을 한다면 지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시거든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출금리가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했다고 자이언트 마이너스를 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차츰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금액이 어느 정도 대출금리도 낮고 어느 정도 금액이 맞는 상황에서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는 10년이 돼도 원하시는 금액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기인 게 맞아요. 금액 쪽으로도 그렇고 제 마음이 동했다고 하면 그때 하시는 게 맞거든요. 내가 마음을 냈을 때 네. 중요한 게 제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사회적인 어떤 돈이고 재료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제가 마음이 동행한 거를 억제하기 위한 이유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하신다면 지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건축이 쉽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받지는 않거든요. 인근에 마을 건축가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편하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음을 먹었을 때 주변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확실하게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는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했던 말은 아니고 저도 생활신주로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데 생각하신 대로 살아가시고 행동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내 생각을 조정하게 되니까 오늘 정도는 생각하신 대로 살아가시고 행동하시는 게 맞을 거라 봅니다. 건축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조언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이유가 있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면서요. 너무 죄송하게도 너무 아쉽게도 지금까지 20회를 하면서 생각이 참 많은 생각이 들긴 한데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20회까지 오기는 왔는데 최근에 좀 주제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시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2년 2022년 마무리와 함께 그동안 이제 건축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많이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런저런 건축에 대한 좀 접근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은 했었는데 지인분들이 들어보고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제 세계에 제가 너무 빠져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또 저희가 이제 불교 방송이기 때문에 좀 아쉬웠던 거는 좀 더 전통건축이나 사철건축 쪽으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그쪽으로 지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마음 먹은 것도 전통건축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좀 더 취득을 해볼까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좀 더 제가 재밌는 내용이 있다면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전통 사철건축만 이야기한다면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잘 공감하기가 또 어렵고 또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일단 주변에 이제 알기 쉬운 또 건축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건축에 대한 또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뭐 귀한 말씀 그래도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요.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사철건축뿐만 아니라 또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니까 우리 후학들도 잘 양성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인 캘릭토닉 대표 유창욱 건축사와 함께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